내 음악 주세요 어디야? 아 집이야? 난 7번 왔는데 잠깐 걸렸다니 오늘 피곤하다고? 알겠어 오늘 자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백둥이 지켰네 그리고 그리고 난 어디가 왜 거기서 나와 기분하다 하는데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앞뒤는 지불량신네 날씨가 강남에 싱그런 그 너를 오시고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가르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씻고 목도 보아도 내 눈을 씻고 목도 보아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백둥이 지켰네 이로 이로 나도 이럴 사람이라 소위대 하이 모든 남자 싫다며 술을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나 끊어버렸네 지금 넌 내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아 근데 지금은 어때? 이만저누래 교배 못 봐 하고 그런 매번 해 넌 일 짚을 거잖아 다 같이!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내 눈을 씻어보고 눈을 또 보아도 내가 왜 거기서 나와? 왜 뭐야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나ribil 도심으로 빛을 믿고 있네 그래도 그래도 난 이 году의 사랑이 나와? 그래도 그래도 난 이가 왜 거기서 나와? 감사합니다.